정년퇴직?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.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으로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세요. 40대, 50대에도 가능한 새로운 도전! 기술적 경험을 이제 자격증으로 바꾸세요.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, 암기만으로도 가능합니다. 정년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!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커리어를 원하신다면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으로 전문가로 거듭나세요. 누구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정보통신기술사로 새로운 길을 열어보세요. 당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격으로 만들 시간입니다. 퇴직 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원하십니까? 정보통신기술사로 정년없는 일을 시작해보세요.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